그 전에 중국은 한일중 정상회담에 개최를 엄청 원했습니다. 계속하자고 러브컬을 보냈고 중국은 이 평화 안보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기밀하니까 중국은 쪽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안 좋거든요.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워낙 유명한 중국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지정학을 빼놓고는 투자를 원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우리나라와 가깝고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관세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조치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전기차, 철강, 알루미늄, 구형 반도체, 태양광 등 계속해서 관세, 완전 보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유 역시 약간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중국의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 폭탄이 중국 경제에 어떤 연애를 미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이슈가 지금 글로벌 이슈죠.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가 워낙 지금 글로벌하게 지금 전세계로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한국도 곧 전기차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워낙 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일단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서 관세 인상을 했던 부분에서 중국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큰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한 중국 예를 들면 미국이 대중국 수입한에서 약 한 1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물론 그게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당장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이미 중국도 예견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번에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25%, 100% 성장 올렸단 말입니다. 이게 완전히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용을 좀 들어서 보면 순수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가나? 막 안 들어갑니다. 거의. 아 기절이 안 들어갑니다. 이미 미국에 중국 순수 전기차가 들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비아디라든지 요즘 미국 증시에 최근에 상장된 지난달에 상장을 했죠. 지커라는 회사. 지리자동차에 순수 전기차 부른 지커가 상장을 했습니다. 이 관세 인상이 나오지 얼마는 그 시기에 중국 전기차 지커가 미국에 상장됐습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주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아디나 지커나 이런 애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고 지금 못 들어가니까 멕시코에다 공장을 만들어 놓고 멕시코, 미국, 캐나다가 하는 그런 자유무유 협정을 통해서 어쨌든 삐짓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에는 있습니다. 순수 중국에서 미국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는다. 이미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전략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8,000대, 2만대 가까이가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건 순수 중국 전기차가 아니다. 예를 들면 지리자동차가 2010년도에 볼보를 인수했습니다. 맞아요. 볼보가 중국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볼보는 정말 좋은 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볼보가 2015년도에 뭘 또 했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했는데 볼스타라는 전기차 브랜드 아시죠? 아, 네네.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네. 그 볼스타가 미국에 수출됩니다. 어쨌든 따져 올라가면 볼보, 지리자동차, 그러면 중국 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국 베이스지만 유럽에서 나가는 차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야, 이게 전기차의 의미가 있느냐? 중국 순수 전기차의 관세 인상이 의미가 있느냐? 그게 없다라고 보고 또 하나가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시점이 이게 내년입니다. 2025년도부터입니다. 지금 구형반도 좀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전처적인 출발은 뭐냐면 이게 결국은 미국 내 정치적인 이슈. 결국 일단 11월 미 대선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때문에 지금 중국 관세를 때려야지만 지지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과 목적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다. 제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나왔던 것들이 5년 전에 트럼프 시기 때 설정되어 있는 관세예요. 이게 5년 후에 갑자기 왜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왜 올리느냐? 알았을 때.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공격했던 게 뭐냐면 트럼프 식의 이런 관세 때리기는 별로 안 먹힌다. 트럼프가 관세 때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최적 관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강대국이 관세를 때리면 결국 그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이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최적 관세. 그 맹신을 하는 게 트럼프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은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했을 때 결과를 보면 그 결과를 보니까 결국 미국 경제만 안 좋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 했지만 결국 미중 간의 무역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었다고 안 했다는 거죠. 이거 안 하겠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나 왜 했느냐? 속내 합번이 보인다라는 거죠.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2018년도 시작해서 2019년도에 본격화됐는데 그때 우리가 연준하고 프린스턴 대랑 콜롬비아 대학이 어떤 보고서를 냈냐면 지금 트럼프 식의 관세를 때렸을 때 결국은 미국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 결국 승자가 중국이 더 좋을 것이다. 왜? 이게 때리던 만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이고 그럼 결국 미국 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그럼 그게 덜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연준, 프린스턴 대 콜롬비아 대학 공동연구로 보고서에 나올 거예요. 올해 초에도 어떤 게 나왔냐면 민간의 비영리연구기관입니다. 국가경제연구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올해 지난 5년 동안 미중 간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때렸을 때 실정 분석 데이터를 해봤는데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모르느냐? 바이든 행정부에서 안다라는 거죠. 알면서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마스크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중국을 흔들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막 대응을 하잖아요. 중국판 301조를 통해서 수종 간세법을 통해서 미국도 제재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쇼 같은 액션이 강한다라는 거. 왜 그런 걸 해야 되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중국도. 14억 이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대선이 끝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11일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관세의 폭탄 부분에서는 계속 가겠지만 그 정도와 파급력, 파워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4년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사실 이게 약간 세계 블록화? 약간 미중 패권 전쟁?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 속한다. 특히나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런 액션이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좀 관심을 모았는데 중국이 어떻게든 여기에 참여하게 된 배경?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그전에 중국은 한일중 정상회담에 개최를 엄청 원했습니다. 계속하자고 그러니까 러브컬을 보냈고 우리는 이제 한메이라는 이런 동맹 구도 속에서 쉽지가 않았던 단계였고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원했죠.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일이 너무 이렇게 지금 밀착되어 있는 구도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과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됐죠. 그런데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의장국이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말해야 된다라는 좀 압박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냉각되어 있는 한중관계를 그대로 놔둘 것이냐? 여론 자체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뭐 여야를 넘어서 그다음에 일반 전문가들도 너무 지금 한쪽에만 있다라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 미국 눈치를 좀 덜 봐도 된다. 왜 그러냐면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이미 공공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시선에 좀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갖고 이 한 1중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우리 조태율 외교부 장관이 중국으로 날아간 거죠. 그래서 조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why not이죠. 그런데 조건은 달죠. 입장에 약간 반대가 된 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분위기였고 우리가 의장국이니까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미 그런 걸 해야지만 또 하나의 성과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결국은 이제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중국은 이 평화 안보 이런 것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한 1중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이슈가 등장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북한 이슈도 오케이 하지만 그 선을 지켜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드디어 이제 열린 거죠.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그전에 우리가 예측했던 데하고 다른 게 뭐냐. 6개 아젠다가 있었는데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게. 첫 번째는 1중 정상회담이 보통 3단계를 거쳐서 정상회담이 만나거든요. 부국장급 실무회담, 차관보급, 고위급회담, 그 다음에 장관급, 외교부장관. 그리고 그 아젠다가 하나씩 올라오면서 최종 결정이 돼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 뭐였냐면 6개 아젠다 중에서 평화 안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재난, 뭐 피해, 뭐 이런 아젠다로 바뀌었으면 조금 민감한 부분에서는 좀 조율이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해당 부분에서 그런 좀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고요.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냉각된 한중관계를 만든 하나의 전환점은 됐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한국과의 관계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의 조금 하나의 만들 수 있는 전환점으로서의 직접 총리가 왔고 오랜 기간 안 오다가 그래서 한중 FTA 지금 후속협상도 하다가 멈춰져 있다가 또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외교장관, 국방부장관, 2 플러스 2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측면에서의 냉각된 한중관계를 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충분히 됐다라고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한국이랑 좀 물꼬를 트는 게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한중관계의 경제 우리가 말한 안보 측면에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한국과의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결국 지금 한미일, 한미일 부분에서의 한국이 너무 한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관계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조급함도 있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공산당의 아젠다가 경제를 다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이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 타이완 이슈가 등장을 하면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경제에 투자하는 방송이지만 앞으로의 투자 경제는 모든 게 정치, 외교안보가 다 경제를 잡아먹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서로가 누가 내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버드 모 교수는 지제로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총을 다 견뎌. 네가 혹시 나를? 네가 나를? 그러니까 다 지금은 누가 내 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정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이런 구도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기밀하니까 중국은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또 안 좋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가 일단 중국과 북한 관계하고 또 다릅니다. 지금은 매우 지금 기밀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말씀드리고 그 중심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전략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모든 게 그게 파급돼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중동전쟁이든 여러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미중 간의 여러 대리전 양상으로 다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상황이 올해 사실 앞이 잘 안 보일 정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자주 보셔야겠네요. 말씀드려보니까 복잡한 그런 측면이 많다 보니까 이번엔 중국 경제 얘기 좀 네. 한번 얘기해보죠. 중국의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중국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한 1.2% 하락해서 최근에 뭐 갖가지 그런 부양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내수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중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게 사실 제가 1년 전에 뭐 다른 방송 뭐 경제방송 했든 뭐 했던 지금 부동산은 또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다른 지표는 뭐 지금 소비나 뭐 그 다음에 투자 난해 분 적정선 하고 있고 원래 좀 수출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제재 그 다음에 글로벌 지정학 지경확정의 요리에서 수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중국 경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소비에 바탕을 한 투자 그래서 5%를 지켜야 되는데 소비가 지금 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소비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뭐 이구한신정책 그러니까 옛날 거를 주면 그 다음에 새 것을 주면서 보조금을 주는 그게 뭐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까지도 그래서 두꺼봐 두꺼봐 한 집 따고 새 집 줄게 이런 것처럼 이구한신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서비스 소비는 좀 늘어나는데 이게 가장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라는 내구 소비재 소비는 여전히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는 거죠 가구, 자동차, 가전 이구한신정책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약간 좋아지는 측면은 보이지만 아직까지 사람 심리가 안 쓴다는 거죠 불안감, 불확실성,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유명한 경제 채널 우샤보 경제 채널 우리도 유명하지만 중국의 우샤보라는 경제 채널이 있어요 우샤보라는 사람이 매년마다 신중산층 백서라는 걸 만들어내요 2023년도 버전을 보면 나름의 조사를 했는데 중산층의 43% 이상이 2023년 재산이 다 감소했다 감소할 수밖에 없죠 46% 이상이 나 투자 안 하고 저축할 거야 60% 이상이 2024년도 부동산 구매할 계획 없음 중요한 건 재산이 감소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재산이 감소했다는 말씀은 소비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감소했다 그러면 중산층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자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말한 실물자산이라는 부동산 부동산이 그런데 부동산이 지금 아시다시피 매우 안 좋습니다 작년에는 일선 도시도 버텼거든요 일선 도시도 그런데 지금 베이징 상하에 베이징도 지금 정책을 많이 해놓지만 심리가 더 유축이 돼가지고 베이징 같은 경우도 한 15% 떨어졌어요 베이징은 웬만하면 잘 안 돼요 일선 도시도 그러니까 지금 더 떨어지니까 지금 거래가 더 안 일어나는 거죠 좀 비싸게 팔려는 사람과 낮게 살려는 사람 자꾸 이제 수요가 공급의 법칙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떨어지고 재산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기 떨어지니까 실물자산 떨어지죠 또 한 축이 뭐예요 금융자산 주식 중국 주식이죠 중국 주식이 이게 한창 2021년도 고점 대비 한 5조 달러가 날라갔어요 중산층 중국에 주식 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앵커님 글쎄요 중국 인구가 14억이라고 치면은 그중에서 뭐 경제 활동 인구 감안하고 하면은 최소한 5억 명 대신 4억 명 중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아 그래요? 지금 한 2억 3천만 명 갑니다 2억 3천만 명 그런데 그 사람은 다 중산층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열 자금 있으니까 투자를 하고 중국은 또 아무나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예탁금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대비 5조 달러가 날라갔는데 우리가 중국 주식 하시는 분 엄청 많이 피 보셨을 거 힘드실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물자산 금융자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최소한이 감소했죠 최소한이 감소했는데 정부에 자꾸 뭐 뭐 이구한신 뭐 사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의 중산층 입장에 사겠어요? 안 산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심한 경우는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잘리긴 만해도 다행이야 그러니까 뭐 연봉도 많이 삭감됐다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뭐 연봉 많이 받을 때야 뭐 외식도 많이 하고 한국도 많이 오는데 연봉 못 받으니까 지금 한국 세 분 올 거 한 번 밖에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일단은 5% 중국 정부 올해 만들어냅니다 그건 만들어냅니다 중국은 만들어냅니다 5%만 만들어내면 이 5%의 GDP 성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1%가 고용유발 개수 효과가 한 250만에서 270만 명 중국에 매년 졸업하는 인구 한 1200, 1300만 명 되니까 일자리를 안 만들어주면 이 젊은이들은 아무리 중국 정부가 만리 방화벽을 통해서 뭘 막더라도 다 VPN 깔아서 다 봅니다 우리 드라마, 한류 다 볼 거 다 봅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비는 조금씩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럼 안 되면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하는데 투자의 방향성이 과거와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통해서 좀 방어를 해낼 것이고 수출이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데 수출 같은 경우는 뭐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수출이 작년에 한 0.6% 했거든요 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태연가 지금 밀어내기 이야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요거로 인해서 한 측이 있었고 또 우리 알리, 태모, 시인, 틱톡샵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팔았죠 버텼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소비를 계속 드라이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하면서 5%를 만들어낸다 이거는 뭐 저의 판단도 있지만 많은 여러 IP들, 글로벌 경제 전문, IMF도 마찬가지고 한 4% 후반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팩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식 이야기를 하나만 더 추가 조금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부가 생각을 이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야, 부동산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아무리 부동산은 정책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부동산은 나중에 다음으로 당선 기회되면 제가 부동산은 따로 한 번 하시자고 부동산 하는 어쨌든 정책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차가 걸려요 심리적으로 풀어지려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부동 주가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시장에서 신국조라고 부르는 중국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9가지 정책 그게 이른바 시장에서는 신국조 이렇게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이 보셨다 중국 주식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인 것을 올리지 않으면 이 중산층 2023년도에 46% 재산 감소한 사람들이 이거라도 올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하겠냐고요 안 한다는 거죠 소비가 안 되면 중국 경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 전체 경제에서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65% 이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의 속내는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중국 경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일본 전 총재가 중국이 가장 우려할 점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걸 꼽았거든요 자칫 중국이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할 것이다 일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체제적인 특성 때문에 소련처럼 붕괴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우리 이슈는 따로 잡아야 돼요 오늘 너무 큰 이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못 들으셨던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재미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 여러분도 재미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소련처럼 붕괴 지금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실 2021년도인가요? 이게 중국의 관영 영자 글로벌 타임즈에서 2021년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소련처럼 그 소련 땡큐 소련 이런 거죠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에 소련이 붕괴했던 게 중국한테는 그 사건이 그게 중국한테는 백신이었다 좋은 학습효과가 됐다는 것들 다 봤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사도 나오고 그게 이제 사실 중국 공산당 입장이나 중국 정부 입장은 그걸 다 알고 있죠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붕괴 전망도 나오는데 그렇죠? 제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럴 될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아까 제가 기사 중국 내에서도 이미 글로벌 타임즈에서 기사가 나왔고 그 소련의 붕괴는 중국한테는 백신의 효과를 가져왔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인데 그러면 제가 붕괴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최근에 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자꾸 왜 나오느냐 라는 것을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의문점을 가지고 본다면 한 네 가지 의문점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나? 안 된다 그렇죠? 이거는 여기서 출발한 거다 어떻게 해? 사회주의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 안 되지 이게 첫 번째 의문점이 출발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가 여전히 중국은 심각한 3대 격차 동서관의 격차 빈부관의 격차 도농관의 격차 여전히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4억 명이 넘는 사람이 5억 명 가까이가 농민들입니다 이 5억 명의 농민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은 계속해서 힘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근데 제일 중요하죠 근간이죠 그 다음에 부정부패 이런 이야기 이런 중국의 내부 구조적인 문제로 중국이 붕괴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런 생각들 세 번째가 시림픽 1인독재에 대한 반발이죠 경직성 장기 집권을 두고 내부의 권력투쟁이 심화됨으로써 이게 이제 레임체인지죠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 그래서 아마 또 붕괴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네 번째가 뭐냐면 지금 시준석이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는 이제 중국몽이죠 중국몽은 여러분 세 가지몽이에요 흥극몽 강군몽 통일몽이 있어요 이것도 뭐 설명하려면 또 기대치기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하면서 자꾸 남중국해 타이완 뭐 뭐 이런 그죠 일본 필리핀 이런 계속 주변국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글로벌 반중정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망해라 망해라가 되는 거예요 망해라 보기 싫다 이런 의도에서 나왔다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이걸 썼던 부분에서 제가 제 책의 내용을 가져온 건데요 시나리오를 쭉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대내적인 요인을 보면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 경제적 치약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라는 게 정치적 민주화 그죠 그 다음에 공산당 경직성 부정부패 부정부패는 뭐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시진핑이 워낙 강력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 불만이 많아지고 민주화가 요가 되면 공산당이 몰락하고 그럼 중국이 붕괴된다 모든 시나리의 중심은 공산당이 망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갈등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소비 양극화 3대 격차 그 다음에 경제적 치약성 요거는 전 예전 버전이었는데 사실 중국 붕괴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중국이 더블티 가입할 때부터 나왔어요 2001년도부터 그래서 결국 경제가 안 좋아지 근데 최근에 또 이슈가 된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 불신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일어서면 기업들이 무너지면 실업률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사람들은 일어서게 돼 있다 그러면 또 물러나라 물러나라가 되고 공산당이 물락하는 거죠 여기 이제 대내적 요인이거든요 대외적인 게 지금 보시는 게 미중 간의 전략경전 중국 권위주의 자꾸 주변 국가의 마찰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글로벌 반중정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좀 보면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만일 한다면 대내적인 요인이 대내적인 요인이 바로 이 독립변수입니다 대외적인 요인은 종속변수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결국 중국 내부적인 요인이요 미국이 아무리 때려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제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걸 미국에 가서도 이걸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때문에 이 대내적인 변수가 결국은 앞으로 관건입니다 내적 분열로 인해서 어떠한 이슈가 될 것이냐 하지만 그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야기한 중국이 뭐 13개의 독립국가로 분열되고 뭐 이런 스토리가 막 돌아다니고는 있거든요 중국 잘 압니다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너무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공산당원이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몰라요 네 한 9600만 명 한 1억 명 됩니다 그럼 가족 포함하면 한 4억 정도 되겠죠 그러네요 4억 정도가 일단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촘촘하게 만문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런 측면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매우 촘촘 이미 벤치마킹 스타디를 많이 했고 지금 1억 명의 공산당에 가족의 가족을 따지면 4억 명이 넘고 그 구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 또 하나가 이제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자료인데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버드에서 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쭉 관찰을 했대요 한 9체대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중국을 가서 도시에 있는 사람 농촌에 있는 사람 조사를 쫙 했대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2020년도까지 나온 거예요 거의 뭐 보시다시피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최근에 2021년 코로나19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건 확실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여기는 맞는데 봉세를 3년 동안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할 것 같죠 엄청 반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중국 정부가 말은 안 하지만 중국 공산당 제 친구가 얼마 제가 칭화대 출신이고 제가 중국에서 대성환자도 근무했고 중국에서 우리 외교 근무를 했지만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겠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잘못된 거거든요 봉세를 했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많이 떠나는 건 사실이다 근데 이 신뢰도에서 아마 조금 많이 떨어졌을 거로 보면 하지만 그래도 매우 강한 신뢰도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보고 한 가지를 뽑아라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 저는 시진핑 리스크가 그럴 것 같아요 1인 독주체제 축하한다 이 시진핑 리스크가 지금 이제 가장 사람들한테는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 변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주제든 타이완 이슈든 전쟁 언제든 저한테 얼마나 많이 물어보거든요 타이완 전쟁 납니까 뭐 그런 이슈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 용어를 하나도 알 쓰면 타키투스의 함정이라는 거죠 신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산당의 신뢰도 근데 지도자가 콩으로 메즈를 쓴다 안 믿는 그러니까 이제 이 타키투스의 함정에 빠지는 게 제가 볼 땐 중국이 가장 걱정 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근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딱 터치를 해버렸다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이걸 제일 어쨌든 지켜나가는 게 아마 중국 공산당의 속내가 그럴 거라는 거죠 타키투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믿어야 된다 신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당이 국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산당이 중국은 국가 위에 있습니다 당이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타키투스의 함정을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이 대만 관련 질문이긴 하거든요 최근 중국이 육지와 해상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대만 포위 훈련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의 국방수장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연시키려 나가려는 자의 몸과 뼈가 가루가 될 것이다 과격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결국에는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건 아니냐 그런 해석을 낳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만을 두고 위중 간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과의 발화점입니다 발화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발화점이죠 미국과 중국의 전쟁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지금 대통령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많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중심의 미중인데 그 미중의 발화점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어떤 식으로 안 하기를 바라지면 미국과 중국도 다 충돌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발화점이 우리가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러브 쇼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러브 쇼파라고 연인들이 앉는 쇼파 중국이 좀 작을 때는 같이 앉아도 문제가 없었는데 같이 앉았잖아요 중국이 작을 때니까 같이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중국이 쭉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부딪히는 거지 어깨 허리 엉덩이 그 4개의 발화점을 이야기해요 그게 한반도 그 다음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까구 일본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남중국해 필리핀 이게 4개의 발화점 중에서 가장 미국에서 지금 걱정하게 눈으로 보는 게 타이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이거 만약에 중국이 한순간에서 이거 만약에 중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투입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투입하려면 미국 대통령이 하더라도 미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른 겁니다 동맹한 관계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대만은 아시겠지만 이게 당교된 국가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과 수계하려면 당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협약이 협약이 있는데 도와주는데 그런데 일단은 의회 통과를 해서 투입되는데 미국은 멀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국하면 일단은 미국이 머니까 가까이 있는 오키나와부터 가게 투입 그러면 우리 평택에 있는 이건 투입 이게 최악의 신호래요 그러면 투입하면 우리도 북한에 있기 때문에 다는 못 가니까 적당히 보내고 그러면 중국은 북한 투입 북한 내려오고 완전히 그러면 3차 세계대전 이게 지금 그런 것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매우 심각하게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발압점에 타이완인데 타이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있죠 중국은 제일 민감한 게 지금 이 타이완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타이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중국 입장의 타이완은 일단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타이완을 꼭 먹어야 돼 내가 그만둬 타이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로벌의 별명이 뭐냐 하면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을 내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계속 막고 있는데 중국이 태평양으로 건너가야 되니 자꾸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경학적도 마찬가지죠 지경학적으로 지경학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의 핵심 타이완이죠 그래서 타이완에 대해서 만약에 중국이 타이완을 이렇게 하면 먹으면 미국이 바로 TSMC를 폭발시킬 것 같습니다 여러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지경학적인 오해로 중국은 타이완을 가져가야 됩니다 세 번째가 시진핑의 3년임의 목적이 뭐다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타이완에 있습니다 내가 그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강 사령관이 뭐랬냐면 전 사령관이니 2027년도 전쟁 시나리오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 같다 2027년도가 뭐냐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끝나고 4년임으로 가냐 안가냐 그 중심의 연도거든요 그것이 2027년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일어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중국도 딜레마합니다 이게 1979년도 베트남 전쟁 이후로 실전 경험이 없어요 안해봤어요 전쟁은 안해봤어요 돌려는 많이 봤지만 그다음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냐 안하냐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아직 낫다 할 가능성 아직은 낫다 일단은 아까 베트남 전쟁 실전 경험은 안해봤다 이게 시뮬레이션하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걸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열흘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일주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 자신 없으면 못한다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도 어쨌든 타이완을 하는 명분이 있죠 민주 가치 기반의 동맹에 결집시키는 용도가 있고 중국을 흔들려면 결국 중국과 중국 양보를 얻어내려면 타이완만큼 좋은 패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만을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은 계속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더 말씀드리고는 여기서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TSMC 얘기만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젠스나 엔비디아 CEO가 대만은 국가다 이렇게 발언했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로 알려지면서 좀 파장이 일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중국이 이 TSMC를 중심으로 끝까지 수사하는 반도체 앞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약간 이 TSMC를 두고 약간 그 미중 간의 그런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TSMC를 두고 앞으로 어떻게 미중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경학적인 부분에 TSMC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TSMC는 일단 우리가 잘 아시는 FAT4라고 하는 미국 반도체 동맹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중국 입장에 답답하죠 그래서 그런데 TSMC가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어정증한 유치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은 자체적인 반도체의 자립을 계속 해 나올 겁니다 뭐 지금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빅펀드가 3개가 나왔거든요 또 어마어마한 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집어넣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엔비디아 말씀하셨던 젠슨 황 같은 경우도 중국 가면 중국 가면 엄청 잘합니다 중국 노래 부르면서요 중국 직원들과 같이 춤추고 뭐 왜냐하면 중국 매출 엄청나고요 젠슨 황 자체가 미국에서 중국 때릴 때 반대한다고 외치는 사람이 젠슨 황이에요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미국에 들었던 게 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꼬리표가 안 붙어있다고 돈 많이 버는 놈이 장땡이야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젠슨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고마운 애죠 고마운 애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국가란 말해서 약간의 심리적이 있지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워낙 중요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TSMC 부문에서 계속 신경전을 하고 있고 지금은 중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계속 이제 겁을 주면서 미국 주도에 자꾸 반도체 공급망에서 TSMC 부문에서 끌려 들어가면서 그럴 경우 너희가 나중에 받게 될 타이완이 받게 될 위험도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주면서 또 여러 형태로 TSMC 생태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대만은 TSMC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또 훌륭한 또 반도체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계속 중국 정부가 연결을 다 손을 넣어 연결하죠 계속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바이든이 때렸지만 지금도 사실 구멍이 많거든요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웨이 지금 7나노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거기는 다 반도 관련되어 있는 반도, 그러니까 타이완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내수 불황에 중국산 제품들이 세계로 퍼지는 공급 과잉 앞서서도 알리테모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도 골몰이를 앓고 있잖아요 이런 중국의 저가 공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중국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것이고 이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매우 심하잖아요 지금 뭐 심한 경우는 유럽 같은 데는 태양, 워낙 패널이 워낙 싸니까 그냥 시멘트보다 더 싸가지고 집, 집 가마귀로 쓰는 정도라고 하니까 워낙 불이 되니까 밀어내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더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중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 삼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이끌어낸 세 가지의 핵심 품목 전기차, 태양광 패널, 그 다음에 배터리 그래서 작년에 이게 전년대비 2022년 대비 30% 이상 수출이 됩니다 그만큼 밀어내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올해도 일어날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이런 관세 인사에 큰 걱정을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여파가 없는데 유럽,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남미죠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데가 중국산 저가 철강 때문에 또 자국산 철강이 다 같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죽어 살리기 위해서는 때린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중국이 지금 관망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유럽과 남미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대기를 들고 나오면 중국은 조금 남쳐질 수밖에 없고 머리가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강력은 조절하겠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지금 뭐 이거는 아무리 지금 프랑스나 독일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간 미국과 중국을 잘 선을 타고 있거든요 지금 요리 같다 저리 같다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는 방법이 없다 중국을 때린다 근데 때리는데 이게 덤핑 수출이라는 증거 이게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게 보조금 이슈와 덤핑인데 WTO 제소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 이미 지금 WTO는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이 WTO 제소를 한다 요번에 미국 관세 인상도 중국이 WTO 제소를 한다 했잖아요 벌써 근데 또 의미가 없어 세워라 내워라 이건 의미가 없는 이유 그럼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관세 인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세 인상에 폭을 놓고 고민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싸기 때문에 올려더라도 크게 영향을 그러니까 계속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드릴 것이고 또 하나가 지금 알리테무 시인 틱톡샵인데 요거 요거 만만치 않습니다 요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도 난리인데요 제가 좀 관심을 보고 있는 게 근데 지금 이게 중국발 직구 알리테무 시인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이슈로 인해서 미국과 충돌이 또 하나의 발화점이 생겨 충돌이 생길 것이고 미국은 틱톡 지금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또 미국이란 나라는 수정헌법에서 자유를 막는 그 어떤 법을 또 못 만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2020년도 트럼프 때 이미 했지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유럽이나 똑같이 그러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또 알리테무 시인을 어떻게 또 제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신삼양과 이 알리테무 시인 틱톡샵이 이끄는 요 중국 직구의 제품들 이건 완전히 저가의 제품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전세계를 막 풀어 제킬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문제 핵심이 뭐냐면 공급망이 무너진다 그러면 자국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키면서 갈 것이냐 막 들이댈 것이냐 요 차이에서 이제 나라들의 대응이 달라질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의 관심 우리나라가 어떻게 접근해야 중요하다고 거기서 가장 적정 부분에서 우리 국위에 대한 방안을 찾아내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공급하기도 뭐한 게 그러면 약간 관세 장벽을 높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 장벽 지금 벌써 아까 말씀 브라질이나 이런 데 스페인 이런 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국의 철강이 죽어나는데 아무리 브라질이 중국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그렇죠 친한데도 그건 이제 정치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너와 친해져야 되죠 나의 지지가 지금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때린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아까 말했고 중국은 고민일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밀어내는 식으로 제한직이다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위를 보면서 중국 정부가 해나갈 것이고 지금 내부적인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되 풀어내되 아까 말씀했던 올리는 부분에서 중국도 매우 고민은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유럽과 남미 이런 나라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반 덤핑 관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치고 들어오느냐 그 접정성 왜냐하면 그 나라들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고 지금 네 편 만들기가 매우고 글로벌 사우스 국가는 모두 중국에서 1인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 내가 글로벌 사우스의 리딩 국가를 하겠다라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럼 그런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올리고 살리고 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 일단 일자리가 나와야지 공산당이 자리를 지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이 매우 많을 거다 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짙어지고 사실 앞서 방금 말씀들이 공급, 무훈배나 공급 이거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세계적인 반중 정서를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반중 정서가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 붕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그 가능 시나리오 왜 이런 문제가 되도 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싫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영향력이 커지는 건 좋은데 일단 중국이 영향력이 커지는 것 자체가 일단 싫어 그다음에 중국이 너무 커지는 거 싫고 자꾸 주변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중국 같은 사회적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반중 정서가 있는데 일단은 중국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객관적으로 중국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중국은 우리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싫어 뭐 자꾸 트러블메이커야 맞는데 맞는데 그게 그걸 가지고 중국을 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보고 내부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 무조건 싫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이 저렴한 제품만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은 스펙트리가 너무 다양합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중국이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딱 하나인데 두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가 중국을 어쨌든가 떨어뜨려야 돼 나와야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패권과 군사 패권에 중국이 말은 안하지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달러 패권은 시간이 오래 걸려 달러 패권 이야기도 좀 길어지는데 결국은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돈에 대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미래의 디지털 화폐에서 제일 빨리 나아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이거는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 군사 중국의 군사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중국의 미국은 중국의 핵탄료가 얼마인지 엄청 알고 싶어 합니다 너 몇 개 있어? 지금 미국과 러시아나 서로가 공유를 해서 물론 지금 완전히 지금은 헛되어졌지만 예전에는 뉴스타트 조약에 의해서 1500개 딱 핵탄료를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중국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드러난 건 보통 한 550개 정도 있다는데 이게 제일 미국 입장의 고민인 거죠 근데 이 군사 기술의 성장인데 그 군사 기술이 뭐냐 하면 그 기반에는 다 첨단 산업 AI 빅데타 반도체 이게 다 군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때리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지금 반주 정서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 나왔냐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그렇게 후진국 아니 후진국이라고 표현이겠지만 자꾸 저가로 보는 입장에서도 있지만 중국은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또 스펙트럼이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중국이 덩치가 커진 만큼 성장에 둔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지도부티의 1% GDP와 그 전에 있는 후진터 또 그 전에 앞에 있는 예를 들면 짱제민 이런 시대 때 1%의 금액에 금액 틀립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성장률을 보지만 성장 크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몰락 세태를 보시면 안 되고 이런 반중 정서가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계속 될 것으로 근데 보여지는데 우리한테 반중 정서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우리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게 미국이나 고우나 어쨌든 보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 이런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딱 중심에 끼어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싫어하는 건 좋으신데 좀 내부는 좀 알고는 가자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중국의 변화 속내 이런 것들은 좀 이런 방송 많이 들으시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엔 중국에서도 반항 감정이 높아졌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국 문화가 세계 시장이 널리 알려지면서 자국 그런 중심주의가 강한 중국 사람들이 약간 좀 반감을 갖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다는 아니고요 일부적인 중국 14억 중에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의 기사를 가지고 중국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진짜 아는 데고 한국 좋아하는 중국에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포장돼 가지고 중국 내 반항 감정이 엄청 심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 않고 그 출발이 결국은 우리 사드 그 다음에 너무 이제 한미 한이 한미일 이런 시기에 되면서 중국과 멀어지면서 그런 층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있다 분명히 있다 반항이 있지만 전체 그렇게 된다라고 중국 내부 전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너무 과장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어쨌든 한중 관계가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의 형성이 당연히 지금 공산당 중국 입장에서 한중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게 다 보여지잖아요 매체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이 중국 싫어한대 그래? 우리는 왜 한국을 좋아해야 돼? 이런 정서가 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서가 되는데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요 제가 올 수 없이 저도 많이 가 저는 뭐 한두 달 아무도 중국 가거든요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하고 바로 또 며칠 있다 중국 가서 또 현장을 보러 갑니다 경제도 중국 멀리서도 보이지만 중국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도 해봐야 되고 여러 도시를 또 가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국에서 계셨던 분인데 뭐 어디서 베이징에서 10년 계셨던 분 광주 계신 분 그건 그분이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베이징인 사람이 광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가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자꾸 자주 갑니다 하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에서 그런 층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너무 과자야 과대 펑크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중관계 전환점이 됐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좋아지면 또 더 좋아하는 층이 또 많이 생길 겁니다 여전히 한국 드라마 영화 좋아하고요 좋아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 하여튼 국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싫어한대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왜 좋아야 돼 뭐 이런 게 좀 그래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오늘 그게 제 말씀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 비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끝으로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올해는요 사실 글로벌 경제 특히 미중 부분에서 많이 이제 현장과 이론을 많이 지금 연관 학자 입장에서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돌아오면 더 지금 끝이 한번 더 수렁선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의 내 편 어제의 적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글로벌 각자 도생의 생존 해법을 우리 같이 모색하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과 방식대로 지금의 글로벌 지정학 지정학적 이슈를 바라보기에는 매우 리스크가 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낙 뭐 장시간 동안 또 중국과 미국과 또 우리나라의 관계라든지 그런 글로벌 그런 메커니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미를 잘 되새기고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박승찬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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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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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